때로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는 너무 복잡하여 일반인이 스스로 잘 해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최고의 투자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통년부터 버리자. 자신의 재정 사정은 자기 자신의 손에 달렸다. 일단 저축과 투자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만족감과 자부심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질에 겁먹을 필요도 없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늘이 무너지고 경제적 재앙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뉴스 보도를 들었을 때도 소액으로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이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규율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 뿐이다. 사실 가장 수익성 있는 투자는 비관주의가 만연한 바로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저축과 인덱스 펀드가 부를 축적하는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이 위험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버턴 말킨님이 지은 랜덤워크 투자 수업입니다. 버턴 말킨님은 패시브 투자의 아버지 전설적인 경제학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최초로 인덱스 펀드 개념을 창안해 냈고 세계 3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벵가드에서 이 개념을 실제로 실행해 옮기면서 1977년부터 28년간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책은 1973년에 출간된 이래로 4년 만에 한 번씩 개정판이 나왔고요. 이번 책은 50주년 특별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50년간 개정을 지속해온 책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최근의 내용까지 업데이트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가장 뛰어난 투자 기본서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었는데요.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4부는 전생에 걸쳐서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서 부를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은 자산으로 은폐 후에 자산의 감수 없이 어떻게 소비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서 꼭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투자의 열병에 걸려서 꼭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종목 선택의 4가지 원칙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봐도 책 값어치는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소장각이고요. 옆에 놓고 두고두고 읽어야 할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투자와 같이, 2부는 투자 기술 분석, 3부는 새로운 투자 기술 검증, 4부는 실전 투자 가이드입니다. 각 부가 한 권의 책을 읽을 정도로 너무나 알찬 내용이 많아 있었고요. 특히 4부 투자 실전 가이드는 실제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고 자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10장 투자 심리에 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12장 실전 투자 준비, 14장 생애 주기를 고려한 실전 투자에서 제가 보기에 투자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를 어떻게 해서 쉽게 행복한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투자 심리에 관한 새로운 해석,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 두 심리학자는 투자자의 행동 방식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했으며 그 과정에서 행동재무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 분야를 창시했다. 두 사람은 경제학 이론에서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그러나 행동재무학자들은 그러한 행동이 특별한 때가 아니라 항상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과신. 행동재무학자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반복적이면서도 습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능력을 과신하여 미래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대니얼 카너먼은 특히 투자자 사이에서 과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기술을 과신하고 확률법칙을 무시하는 성향을 드러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하고 관련된 위험을 과소평가했으며 개인의 통제력을 과장했다. 많은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과신한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지나치게 자주 거래한다. 행동경제학자 테런스 오딘과 브레드 바버는 대형 할인증권사의 개인 계좌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해봤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자주 거래할수록 실적은 더 나빴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거래하기에 실적이 더 나빴다. 바버와 오딘은 최근 연구에서 주식 거래 플랫폼인 로빈우드에서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행동에 주목했다. 그들이 자주 사들이는 주식의 절대적 상대적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이들 주식은 전체 주식과 비교해서 약 5%의 손실을 기록했다. 투자자는 성공적인 사례를 더 뚜렷하게 기억한다. 그들은 구글 주식이 기업 공개 이후에 5배 뛸 줄 알았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그리고 결과가 좋을 때는 대개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한다. 반면 결과가 나쁠 때는 외부 사건을 탓한다. 그래서 가치 없는 금융조언을 파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조언이 쓸모있다고 과신한다. 행동재무역자들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 성장을 예측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종종 과대평가된다고 본다. 흥미로운 신기술 기업이나 의료장비 기업이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때 투자자는 보통 성공을 예상하고 관련 기업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그러한 예측을 과신한다. 이러한 성향은 성장주에 대한 과대평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은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과대평가된 성장주의 이익과 주가 수익이 함께 떨어지면서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장기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종종 기록한다. 2. 판단 편향 나는 투자 실적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를 매일 만난다. 특히 과거 가격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차티스트들을 자주 본다. 주식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높은 수익률이 지속되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잠시 올랐다가 떨어진다. 즉 평균으로의 회의가 일어난다. 이러한 금융의 중력 법칙은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전체 주식 시장은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다시 반등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히 좋은 시장은 더 좋아지고 나쁜 시장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편향이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확인했다. 이러한 통제력 착각 때문에 투자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추세를 보거나 가격 패턴을 통해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주식 가격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격 움직임은 랜덤워크로 나타나고 미래의 가격 변화는 과거의 가격 변화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말이다. 또 유사성이나 대표성을 띠면 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짐작하고는 더욱 편향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패턴이 없는데도 자꾸 패턴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랜덤하게 움직이지만 자신은 과거의 주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3. 군중행동 모든 독자가 알고 있듯이 시장이 언제나 정확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군중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한 가지 널리 알려진 현상은 집단사고다. 집단 구성원은 때로 틀린 주장이 정확한 주장이라고 믿도록 서로를 자극한다. 1999년에서 2000년 초까지 이어진 인터넷 거품은 많은 사람을 집단 광기로 몰아넣은 군중행동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익이나 배당의 성장 같은 기본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친구가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개인의 행복과 판단을 망치는 일은 없다. 비이성적 과열의 저자 로버트 실러는 이렇게 지적했다. 그 과정은 양의 피드백 꼬리를 형성함으로써 점점 강해진다. 먼저 주식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식을 매수하고 이로 인해 가격은 더 치솟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시장에 뛰어든다. 결국에는 더 어리석은 바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고 만다. 즉 터무니없는 시장의 과열이 오는 게 이렇게 군중심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4. 손실의 피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전망이론을 꼽을 수 있다. 이 이론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 그들이 할당하는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득을 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손실을 싫어한다. 게다가 이득과 손실을 설명하는 표현 역시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즉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사람들이 이득보다 손실을 2.5배나 더 싫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 1달러를 잃는 고통은 1달러를 얻는 기쁨보다 2.5배 더 강하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딴 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손실이 확실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압도적인 비율로 도박을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 두 경우를 비교해보자. 1. 750달러의 확실한 손실 2. 75%의 확률로 1,000달러 손실 그리고 25% 확률로 손실없음 두 경우의 기대값은 모두 750달러 손실로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럼에도 피 실험자의 90% 가까이가 2번 즉 도박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손실에 직면하면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져서 도박 같은 투자를 하게 된다. 저도 2번을 골랐는데요. 절대 확실한 손실은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5. 자부심과 후예 행동재무학자는 투자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부심과 후예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투자자는 자신이 주식시장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 싫어한다. 더군다나 그 사실을 친구나 배우자에게 인정할 때 후예의 감정은 더욱 증폭된다. 다른 한편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거대한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투자에 대해 세상을 향해 자랑하고자 한다. 많은 투자자는 보유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 회복될 것이므로 후예할 일도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바로 이러한 자부심과 후예의 감정 때문에 투자자는 떨어진 주식을 보유하고 옳은 주식을 매도한다. 처분효과란 옳은 주식은 팔고 내린 주식을 보유하려는 투자자의 심리적 성향을 말한다. 투자자는 옳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고 자존심을 강화한다. 반대로 떨어진 주식을 매도하면 손실 발생으로 후회하며 고통을 느낀다. 후회의 고통을 싫어하는 투자자의 성향은 분명하게도 합리적 투자이론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어리석은 짓이다. 자 그러면 행동재무학에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동결함에 따른 치명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첫 단계는 그 결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1. 군중행동에 휩쓸리지 말 것. 인터넷 주식이나 밈 주식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때 그 열기에 휩쓸리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주변의 모든 친구가 그들이 놀라운 주식성과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을 때는 더 그랬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투자자산은 재산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1980년대 초와 말에 일본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바로 그랬다. 1990년대 말 인터넷 관련주가 그랬다. 또한 2000년대 첫 10여 년 동안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콘도 사업은 물론이고 2021년 비트코인, 게임스탑, AMC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다. 특정 기간에 가장 뜨거웠던 주식과 펀드는 언제나 다음 기간에 끔찍한 결과를 기록했다. 군중행동은 열광의 기간에 투자자가 점점 더 큰 위험을 떠안토록 재촉한다. 또한 비관주의가 세상에 만연했을 때 투자자들이 서둘러 시장에서 빠져나가도록 재촉한다. 투자자들은 모두가 열광할 때인 정점이나 그 근처에서 자금을 집어넣고 비관주의가 지배할 때인 저점에서 자금을 인출했다. 다음 도표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과 2009년 초 저점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실수는 종목 선택에서도 일어난다. 2000년 초 주식시장이 정점을 찍었을 때 많은 자금이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 및 인터넷과 관련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펀드로 흘러들어갔다. 반면 장부가액이나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던 구경제 종목으로 이뤄진 가치주 펀드로부터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후 3년 동안 가치주 펀드는 투자자에게 풍족한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던 반면 성장주 펀드는 급락했다. 2002년 3분기에 나스닥 지수가 정점에서 80% 떨어지고 난 뒤 성장주 펀드에서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다. 오늘 핫한 투자 대상만을 쫓는다면 내일의 투자는 기약할 수 없다. 여기는 2000년 초를 얘기했지만 2020년과 2022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죠. 이상하게 주식 투자에서는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잦은 거래를 피할 것. 행동재무학자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자주 거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투자자가 이 주식에서 저 주식으로 이 펀드에서 저 펀드로 옮겨탄다. 그러나 투자자는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다만 거래 비용과 더 많은 세금만 발생할 뿐이다. 버핏의 조언을 떠올려보자. 나무늘보와 같은 나태함이야말로 여전히 최고의 투자 방식이다. 주식에 대한 올바른 보유기간은 0원이다. 과도한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거래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나빴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오른 주식이 아니라 떨어진 주식을 팔 것. 앞서 사람들은 이득에 대한 기쁨보다 손실에 대한 고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실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떠안으려 한다. 그리고 떨어진 주식이나 펀드는 좀처럼 매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손실의 시련을 피하여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다. 다른 한편으로 투자자는 대개 옳은 주식을 매도하려고 한다. 자신의 정확한 선택에 따른 성공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붕괴하는 동안에도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때가 있다. 특히 기업 경영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말이다. 만약 매도를 했는데 주식이 크게 오른다면 후회는 배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하면 손실이 실현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엘론이나 월드컴과 같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선택이다. 장부상 손실은 실현된 손실만큼 실질적인 것이다. 즉 기업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주식이 오르면 분명히 10년 20년을 바라보면 더 오를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팔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4. 어리석은 투자를 피할 것 여러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냉정하라. 친구, 친척, 전화, 인편에서 온갖 정보가 날아든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라. 아무리 좋게 들리더라도 확인하지 않은 정보는 냉정하게 대하자 평생 최악의 투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억하자 숨이 찰 정도로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한테서는 절대 아무것도 사지 마라. 즉 요새 유튜브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정보를 확인 없이 믿고 주식을 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100% 안전한 전략을 믿지 마라. 아마도 전문가나 아마추어 투자자로부터 최고의 펀드 매니저를 고른 확실한 전략이나 가격이 떨어질 때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전략은 없다. 물론 돌이켜보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 포트폴리오 전략은 있지만 확실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장기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결말로 끝났다. 20세기 초 투자자 버나드 바쿠르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시점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의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우리는 오랜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무 좋아서 사실 일리 없다면 정말로 사실이 아닌 것이다. 즉 누가 이 주식을 사면 100% 오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지 말아야 합니다. 100%라는 것은 투자의 세계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쟁이입니다. 12장 실전 투자 준비입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준비 뒤에 랜덤워크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주식시장이 랜덤워크로 움직인다고 해도 투자자는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계적인 과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과제 1. 당장 저축을 시작하자 투자 포트폴리오를 넉넉하게 만들어 편안하게 은퇴하려면 개별 주식이나 펀드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지면을 할애하기 아까울 정도로 쓸모가 없다. 가슴 아픈 진실은 자산을 키우는 핵심은 저축이라는 점이다. 저축을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 펀드에 투자해서 5%, 10% 혹은 15%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해도 정기적인 저축 프로그램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먼저 정기적인 저축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편안한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본 원칙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일반적인 미국 가게의 저축률은 대단히 낮은 편이다. 지금 당장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축을 미룰수록 최종 은퇴 목표는 달성하기 점점 더 힘들어진다. 시점을 선택하려 들지 말고 시간의 힘을 믿어야 한다. 은행 창구에 붙은 포스터에도 나와 있듯이 조금씩 저축하다 보면 언젠가 꽤 많은 자금이 모이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시작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복리의 마법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했다. 복리의 핵심은 원금뿐 아니라 재투자한 이자에 대해서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있다.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의 저자 제러미 시겔은 1802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에 대해 다양한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계산했다. 1802년에 1달러의 주식을 투자했다면 2021년 말 그 돈은 5400만 달러가 된다. 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한 인플레이션율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복리가 적용되지 않는 미국 채권 및 금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다.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는 방법은 있지만 부자가 되려면 천천히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젊을 때 저축을 하지 않았고 50대가 되어서도 모아놓은 자금 하나 없이 퇴직연금도 없고 신용카드 빚만 가득 남았다면 편안한 노후 준비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저축의 늦은 때란 없다.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엄격한 저축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급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저축 상품이나 직장 퇴직연금처럼 꾸준하게 납입하는 장기적인 저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 오래지 않아 상당한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일주일에 23달러 즉 27,600원씩 저축할 여유가 있는가 아니면 11.5달러 13,800원이라도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일할 기간이 충분히 남았다면 얼마든지 노후자금을 풍족하게 마련할 수 있다. 다음 도표에서 벵가드 주식 인덱스 펀드에 첫 회에 500달러를 투자한 이후 매월 100달러 즉 12만원씩 투자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즉 44년이 되면 17억 5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즉 정기적으로 긴 시간 동안 투자해서 복리의 수익을 올리면 큰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판매 수수료가 없는 펀드나 ETF가 좋다. 또한 이자와 배당 자본 이득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게 좋다.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자. 가능한 한 일찍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축을 시작하자. 검소하게 살고 저축한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은퇴자금을 모두 써버린 뒤까지 살아남는 것이다. 즉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있어야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제 2. 삶의 보호막을 만들어두자. 즉 여기서는 모든 가구는 삶의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보험과 더불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1. 현금 보유고 주식 중개인들은 현금을 깔고 앉아 있느라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들은 이렇게 주문을 웬다. 현금은 쓰레기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투자처에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해고에 대비할 수 있다.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현금 보유고는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면 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현금 보유고는 더 커져야 한다. 물론 인기가 높은 분야에 종사하거나 투자 가능한 자산이 넉넉하다면 현금 보유고를 이보다 줄여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6개월 정도의 생활자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현금이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대부분 보험이 필요하고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과 상해보험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가정이 있다면 생명보험도 필수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도 보장 위주의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은 안 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과제 3은 현금성 자산을 관리하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MMF 즉 머니마켓 펀드에 넣는 게 좋다고 하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나 인터넷 은행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인 펀드 다모아에서 여러 MMF의 수익률 비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한 가지 장점이 미국 상황에 맞는 예시들을 우리나라에 맞는 예시로 바꿔서 설명해 주는 게 장점입니다. 과제사는 세금 피하는 방법을 배우자. 즉 여기서는 개인 퇴직 계좌랑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절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해서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활용하라고 합니다. 저도 하도 연금저축 계좌랑 IRP 계좌를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최근에 새로 만들었고요. S&P500이나 나스닥 100 추종 인덱스 펀드나 SCHD 즉 배당성장형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할 때는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를 통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과제 5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 목표를 수립하자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수립하는 이는 투자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는 바람에 재앙적인 결과를 맞이한다. 어느 정도 위험을 떠안을 것인지 자신의 소득구간에 적합한 투자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밤새 자산이 두 배로 늘어나길 원한다. 그런데 밤새 자산이 반토막 났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JP 모건에게는 주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친구가 있었다.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모건은 대답했다. 편하게 잠잘 수 있을 때까지 팔게다. 농담이 아니다. 모든 투자자는 뒤척이면서 자는 것과 잘 자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한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높은 보상은 높은 위험의 대가로만 얻을 수 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투자 균형점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그래서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투자를 해야 되고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만큼만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수명 기준에 있다는 주요 투자 장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예금, MMF, 양독성 예금주소, 물가연동국채, 우량등급채권, 미국 및 선진국 우량주 분산투자, 그리고 부동산, 소형성장주 분산투자, 신흥주식 및 분산투자, 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위험한 자산이니까 자신이 어느 자산에 투자할 때 마음이 편한지를 겪어보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손실이 재무 암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즉 위험 수용도도 고려해야 한다. 남편을 여의고 병까지 든 고령의 여성은 높은 위험을 감당하기 힘들다. 예상 수명도 길지 않고 소득도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복이 쉽지 않다. 자본과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반대로 적극적인 젊은 비즈니스 여성은 예상 수명도 길고 재정 송실이 발생해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는 투자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 뒤에 생애 주기에 따른 투자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 중 얼마가 세금으로 나가고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한지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위험 수용도를 파악하고 세율과 현금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은 투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많은 투자자가 개인의 위험 수용도, 세율 및 현금 수요에 어울리지 않는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종종 우선순위를 착각한다. 저도 항상 투자할 때 주식 투자만 생각했지 자산을 배분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최근에서야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산 배분도 하고 현금 보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 관계상 제목만 살펴볼 건데요. 과제 6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자. 과제 7은 채권에 대해서도 알아두자. 과제 8은 낯선 투자 대상을 조심하자. 그리고 과제 9는 비용을 통제하자. 펀드나 ETF를 매수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라는 점을 명심하자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가 낮은 펀드가 최고의 순수익률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제 10은 분산 투자를 하자. 저도 한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를 했었는데요. 수익이 날 때도 크게 나지만 또 손실을 볼 때도 크게 보기 때문에 확실히 왜 투자의 대가들이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지 깨닫고 이제는 분산 투자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생애 주기를 고려한 실전 투자입니다. 즉 투자 전략은 생애 주기에 따라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즉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은 투자하는 게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수많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분석했던 로저 이보슨의 주장에 따르면 투자자가 어떤 자산 유형을 선택하는지 비중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투자 수익의 90% 이상이 결정된다. 반면 개별 종목이나 펀드 선택은 투자 수익에서 10%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삶의 시기에 따라 자산 유형 즉 주식, 채권, 부동산, MMF 등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개인의 위험에 관한 태도가 어떻든 즉 뒤척이면서 자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는 것과 낮은 수익을 내면서 잘 자는 것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와는 무관하게 투자자의 연령과 급여소득, 삶에서 져야 할 책임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자산 배분의 기본 지침은 자신의 생애 중위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투자자산을 배분하는 기본 지침에 관해 알아보자. 1. 위험과 보상 2. 투자기간 3. 정액 분할 투자 4. 리밸런싱 5. 위험 수용도입니다. 1. 위험과 보상 위험을 높여야 보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듣기에도 지긋지긋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분명하게도 주식은 장기적으로 아주 풍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총 투자기간이 10년이라면 3년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높은 보상을 얻으려면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위험이란 보상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다. 2. 투자기간. 지구력. 다시 말해 투자를 유지하는 기간은 위험 수용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생애 주기에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자산배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연령이 그리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지구력이 투자에서 위험 수용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투자기간에 따라 낮아질까 당연히 그렇다. 장기 보유 전략을 선택하고 배당을 재투자함으로써 그리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 전략을 고수하면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백마디 말보다 도표 하나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도표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효과적인 분산 포트폴리오를 1950년에서 2020년에 걸쳐 보유했다면 평균적으로 약 10%에 달하는 꽤 좋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포트 수익률은 어떤 해에는 52%를 넘어서기도 했던 반면 다른 한 해에는 마이너스 37%를 기독하기도 했다. 요 그래프입니다. 분명하게도 특정 연도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25년간 주식 투자를 이어갈 때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목해보자. 25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은 있겠지만 그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다.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5년에 걸친 투자는 평균 10%를 살짝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였다. 이러한 장기 기대 수익률은 1950년 이후 최악의 25년을 선택했을 때에도 약 4%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즉 25년을 주기로 하면 항상 투자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투자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진실 때문이다. 다시 말해 투자 기간이 길수록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로 풍족한 수익률을 확실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주식은 확고한 승자다. 이러한 데이터는 젊을수록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3. 정액 분할 투자 대부분의 경우처럼 매년 저축을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천천히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면 정액 분할 투자법이 도움이 된다. 여전히 놀라는 여지가 있지만 이 방법으로 당신의 투자 자금을 잘못된 시점에 주식과 채권에 몽땅 몰아넣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즉 시기에 따라 효과는 다르지만 과거 45년 동안에는 정액 분할 투자법이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식 시장에서 상승은 얼마든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과 같이 큰 돈을 투자해야 할 때라면 이 기법이 최고 전략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요. 정액 분할 투자를 하면서도 mmf와 같은 곳에 일부 자금을 넣어뒀다가 시장이 떨어지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급락한 후 주식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매수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절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서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시장이 급락했을 때가 일반적으로 매수에 적게 하라는 뜻이다. 희망과 탐욕이 때로 스스로 증식함으로써 투기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비관주의와 절망도 스스로 증폭되어 공항 상태를 만들어낸다. 최악의 공항은 병리적인 투자 거품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장 전체를 살펴보건대 뉴턴의 법칙은 언제나 작용한다. 다시 말해 한 번 떨어진 것은 틀림없이 반등한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떨어진 주가는 정말 끊임없이 떨어질 것 같은데 꼭 반등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것을 증명했죠. 4. 리밸런싱 리밸런싱이라는 아주 간단한 투자 기법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 리밸런싱은 다양한 자산 유형, 가령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개인의 연령과 위험 수용도에 적합한 비율로 주기적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말한다. 가령 투자를 시작하면서 주식 60%와 채권 4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해보자. 1년 후 주가가 올라가고 채권이 떨어지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주식 70%, 채권 30%로 변동되었다고 해보자. 여기서 70대 30조합은 투자자의 위험 수용도를 기준으로 볼 때 다소 위험한 배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리밸런싱을 통해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구성 비율을 다시 60대 40으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변동성은 줄어들면서도 연평균 수익률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우리는 타이밍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마술램프의 지니가 나타나 언제 매도하고 언제 매수할지를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리밸런싱 작업이야말로 투자자에게는 바로 지니와 같은 존재다. 즉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고 저점에서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O 위험 수용도 즉 자신의 위험 수용도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즉 연령별로 자산의 배분을 달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배분해야 되는 자산은 현금, MMF 혹은 단기 채권 펀드, 평균 만기는 1에서 1년 6개월, 채권 및 채권 대체 재산, 판매 수수료가 없는 우량 등급 회사체 펀드, 재무부 물가 연동국체, 해외 채권 배당 성장주, 부동산 리츠 포트폴리오, 주식, 미국 소형 성장주 절반, 신흥시장을 포함하는 해외 주식 절반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간략히 보고 지나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를 위한 실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즉 개인이 투자할 때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거나 직접 개별 주식에 투자하거나 대리인에게 즉 펀드나 자산 운용사에게 돈을 맡기는 건데요. 첫 번째 방식은 투자자가 인덱스 펀드나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ETF를 사는 것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너무나도 간편하다는 점이다. 쉽고 안전한 투자 방법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나는 시장의 지혜에 무릎을 꿇고 미국 시장과 해외 시장의 인덱스 펀드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말한다면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 즉 은폐 자금을 인덱스 펀드나 ETF로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다. 두 번째 방식은 월스트리트를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며 직접 종목을 선정하고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중요한 자금은 노후를 위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놓고 위험을 감당할 만한 여유 자금으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종목을 직접 고르는 게임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문 펀드 매니저를 고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단순한 방식에서는 정말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50대 중반을 위한 인덱스 펀드 포트폴리오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즉 현금 5%는 피델리티 MMF 머니마켓 펀드에 넣고요. 채권 및 채권 대체 재산은 27.5%를 투자하는데 7.5%는 장기 회사체 펀드, 7.5%는 신흥시장 국제펀드, 그리고 나머지 12.5%는 배당 펀드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12.5%에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리츠인덱스 펀드에 넣고요. 주식 55%에 투자하는데 27%는 미국 주식, 즉 총주식시장 인덱스 펀드, 그리고 14%는 선지국 시장 펀드, 14%는 신흥시장 펀드에 넣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산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 퍼센트는 생애 주기에 따라, 즉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위험의 수용도 정도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펀드를 얘기했지만 ETF로 대체해서 투자를 해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 성공적인 종목 선택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원칙 1. 적어도 향후 5년간 평균 이상의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것. 물론 대단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이익이 성장하는 주식을 골라내는 것이야말로 이 게임의 관건이다. 꾸준한 성장은 기업의 이익과 배당은 물론이고 시장이 그 이익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인 주가 수익 배수까지 높인다. 그러므로 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잠재적으로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익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주가 수익 배수도 높아진다. 원칙 2. 견고한 토대 가치보다 비싼 종목을 고르지 말 것. 주식의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적정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계략적으로 가름해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좋은 출발점은 시장의 주가 수익 배수다. 주가 수익 배수가 적절하거나 그리 높지 않은 종목을 선택하자. 즉 시장이 아직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높은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종목을 찾자. 그러면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투자자는 이중 보너스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해 이익과 주가 수익 배수가 동시에 상승한다. 반대로 주가 수익 배수가 대단히 높고 수년간의 성장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주식은 경계하자. 이런 주식을 매수했다가는 성장이 예상보다 더딜 때 투자자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원칙 2는 그저 주가 수익이 낮은 종목만을 매수하는 전략과는 다르다. 내가 제시하는 원칙 2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평균보다 꽤 높다면 시장 평균보다 주가 수익 배수가 약간 높아도 매력적인 주식이라는 말이다. 피터 린치는 바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성장률 대비 주가 수익 혹은 프라이스 어닝 투 그로 즉 폐구 비율이 낮은 종목만 매수했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50%이고 주가 수익 배수가 25 그러면 폐구 비율이 즉 2분의 1이 되고요. 인 주식은 성장률이 20%이고 주가 수익 배수가 20 즉 폐구 비율이 1인 주식보다 훨씬 더 좋다. 중요한 것은 주가 수익이 성장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평균 이상의 성장을 실현할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투자자는 실제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게 될 것이다. 원칙 3. 공중 누각을 지을 만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지닌 종목을 선택할 것. 2장에서는 주식의 가격 결정에서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투자자는 주가 수익 배수를 엄격하게 계산해서 매수와 매도 결정을 내리는 컴퓨터가 아니다. 그들은 탐욕과 도박 본능 희망 두려움을 갖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감정적인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정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 이야기는 전파력이 강한가? 투자자들은 정말 그 이야기로 공중 누각을 지을까? 그리고 동시에 견고한 토대가 그 누각을 지탱해 줄 것인가? 저는 이 원칙 3이 정말 참신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저자는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네요. 원칙 4. 거래 횟수를 최대한 줄일 것. 월가에서 승자에 편승하고 패자는 버려라 라는 말이 있다. 나도 이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건 기술적 분석을 신뢰해서가 아니다. 잦은 매매로 이익이 실현된 경우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옳은 주식은 절대 팔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다. 1999년에서 2000년 인터넷 거품 시절처럼 시장에서 튤립 주제가 시작되면 모든 주식은 포트폴리오에서 과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이때는 매도하는 게 낫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합리적 원칙을 따른다고 해도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없다. 특히 개인 투자자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일단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그 정보를 가격에 반영한다. 기업의 이익 보고서도 믿을 게 못된다. 그러므로 개별 주식을 고르는 일은 순종 고순도치를 기르는 일처럼 까다롭다.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결정을 내려서 신중하게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내 원칙에 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르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종목 선택이라는 게임의 승자는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스스로 고르고 싶다면 나의 혼합 전략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인덱스 펀드로 구성하고 다음으로 큰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되는 자금을 가지고 종목 선택 게임에 뛰어들라는 말이다. 노후 자금의 상당 비중을 인덱스 펀드를 통해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잘 분배해 놓았다면 보다 과감하게 종목 선택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네 가지 원칙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어 드렸는데요. 여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드리면서 이 원칙을 꼭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대로 하면 돈을 잃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버텀 말킬님이 지은 랜덤워크 투자 수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도 많고 이 1부, 2부, 3부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설명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책을 사서 옆에 두고 읽으면서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책은 수학의 정석처럼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가능하시면 꼭 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너무나 좋고 이번 시간 내용도 너무나 투자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